자, 우리는 하루가 뭐라고 하지? 하루 끝인가? 하루 끝인가? 하루 주먹 네? 오늘 새벽 아니야? 하루 새벽 가또 스토리랑 라인 스토리랑 갈거에요 가자 Let's get it Let's get it 세린이랑 계속 밤에만 나가니까 너무 세린이가 힘들어 시간이 밖에 나가면은 진짜 다른 애기 못팠는데 집에서 세정거장 열쇠를 타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걸렸는데 얼마 걸려? 뭐 걸어가는 시간 다 합쳐서 20분도 안걸리지 네 근데 솔직히 지금은 진짜 걸어다니는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제대로 못걸고 다리 한둘지 안타요 빨리빨리 못걸어요 그래 이게 아주 천천히 걸어가야되요 오늘 새벽에 한입ames 이곳에 다행이로 인간을 매일 수준으로 제린아 어디있니? 왜 졸려? 나 왜 졸려? 졸린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왔어 먹지 먹지 고통원 갔다가 동대문 가자 장원부터 가야되네 여기 끝까지 가고 난 이렇게 하나도 안 될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살 수 있는 건가 살 수 있는 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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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